외국계 기업 치아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펩시 콜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콜라는 1988년 약사였던 케일러 브레헤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펩시는 소화를 돕는 체내 요소인 펩신에서 이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코카콜라와의 경쟁을 하던 펩시는 코카콜라가 미국의 상징으로 활약하면서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었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 반발하는 여타의 국가에서 호황을 얻으며 지금도 중동의 1위 콜라 브랜드는 펩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펩시는 단순 콜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음료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료로는 게토레이와 마운틴듀, 스낵으로는 감자칩으로 유명한 레이저와 도리토스, 시리얼 브랜드로는 코커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1993년 설립돼 롯데칠성과 롯데재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펩시 제출 서류로는 영문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필요로 합니다. 채용 과정으로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세계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식품 기업의 전략과 방법을 익히고 싶다면 펩시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외국계 기업 전문 취업 컨설팅 레주메이크의 채용 전문가들이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와 연봉 협상까지 1대1 맞춤 취업 컨설팅으로 최종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채용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 보세요. Family 한글자막 제공 배 assessed 하나님의카메gende